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착수 3 프로젝트 조직도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개발사의 플랫폼 구축 파트별 조직 구성을 일목요연하게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작성합니다. 보고 체계도 동일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 구성으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각 개발사의 노하우가 있고 그것에 맞게 하면 되겠지만 또 플랫폼 발주한 고객사 입장에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서로 조율을 한 다음 조직도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 개발사 위주로 조직도 작성하고 그렇게 플랫폼 프로젝트에 투입이 됩니다.